되게 차원이 다른 얇게 발림인 것 같아요. 이거 완전 반전의 쿠션인데요? 웬일 갑자기 피부 엄청 예뻐 보이는데요? 오래 보아야 매력적인 쿠션인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느끼기엔 요철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광고 없는 신상 쿠션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항상 신상 베이스나 쿠션이 나오면 팩폭 리뷰를 하잖아요. 오늘 저의 팩폭 리뷰를 맞을 브랜드는 바로 롬앤입니다. 제가 원래 롬앤 베이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신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제품 아주 솔직하고 꾸밈 없는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조 맛집이자 베이스 맛집인 롬앤에서는 이번에 누제로 쿠션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제품의 케이스를 보면 블러 퍼지 틴트와 똑같은 무광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던 게 이게 출시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걸 구매했는데 요렇게 미니 쿠션을 같이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 미니 쿠션이 그냥 귀여우라고 보내주신 줄 알았는데 요거 사용하고 안 맞으면 바로 무료 환불해주겠다.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쿠션의 제품력을 떠나서 요거는 굉장히 좋았다. 저는 22호여가지고 21호 내추럴 컬러를 구매했어요. 제가 공홈에 보니까 이게 뭐 공들이지 않아도 예쁜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모공 커버력이 대박이다, 얇게 착 밀착이 된다 이런 좋은 말들이 많았고 요거는 지성이랑 복합성에게 추천하는 쿠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세미 매트하게 마무리돼서 그런지 아무래도 건성분들이 사용하기엔 약간 건조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건성이지만 한 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거 뜯지도 않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싹 뜯어볼게요. 와 엄청 빼곡하게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양 조절을 잘못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조금만 묻혀서 얼굴 절반에 다 발라볼게요. 엄청 시원합니다. 일단 첫 느낌. 되게 얇게 발리는데요, 이거? 제로 쿠션이랑 클리어 쿠션이랑은 되게 차원이 다른 얇게 발림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공 커버가 잘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모공을 커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뭉치는데요? 여러분 일단 한 번 바르면 요란 느낌. 지금 영상에서 봤을 땐 광이 나지만 실제로 보면 막 그렇게 광이 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랄까? 엄청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느낌의 쿠션이에요. 한 번 더 발라볼까요? 제가 너무 얇게 발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얹어볼게요. 이렇게 두 번을 쌓으니까 아 확실히 커버력이 생기네요. 어 저는 두 번 이렇게 바르는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투명한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톤업 크림을 바른 건지 쿠션을 바른 건지 몰랐는데 이렇게 약간 두께감 있게 얹어주니까 피부는 더 커버력이 생겼는데 모공 커버도 오 괜찮은데 이 코 쪽에 각질이 왜 이렇게 많이 뜨죠? 두 번 발라주면 요런 느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커버력도 완전 올라갔고요. 피부 표현도 더 예뻐졌어요. 텁텁해 보이지도 않고 붉은기 커버도 되게 잘 되는데 깐달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깐달걀 쿠션을 많이 써봤는데 요거는 요쪽이 깐달걀 느낌은 아닌 것 같다. 커버력은 진짜 만족을 하는데 뭔가 피부 표현이 막 그렇게 예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한데 암튼 제 의견은 그렇다. 반대쪽도 똑같이 발라보도록 할게요. 제가 반대쪽에 유독 커버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커버력을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신기하게 바르면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뭔가 공을 안 들이는데도 예쁘게 발리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양쪽을 다 발라줬는데 이거 완전 반전의 쿠션인데요? 뭔가 발릴 때는 되게 예쁘게 발리는 것 같은데 막상 발라보면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요런 느낌인데 제가 지금 놀랐던 건 여기 코 부분 보이세요? 여기 스킨케어가 몽글몽글 막 각질이랑 뭉쳐가지고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쪽 피부 표현을 보면 모공 커버력이 좋다고 한 것 치고는 요철이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트러블난 곳 있잖아요. 여기는 예쁘게 커버가 안 돼요. 그냥 그 각질이 다 보이면서 커버가 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전체적으로 커버력은 좋지만 모공 커버를 그렇게 잘해주는 편은 아니고요. 여드름이 있는 부분 각질 그리고 코에 각질이랑 뭉쳐서 약간 몽글몽글하게 피부 표현이 안 예쁘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발랐을 땐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트해지고 깐들개 같은 피부 표현보다는 점점 뭔가 유철이 부각되는 피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첫인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커버력은 높았는데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 피부 표현이 예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 쪽이랑 나비 좀 그리고 이마에 유철이 조금 많은데 그거는 전혀 커버해주지 못하네요. 근데 유철이 없는 부분은 진짜 예쁘고 깔끔하게 발렸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나머지 메이크업을 다 끝마치고 왔고 이거 쿠션 바른 지 한 시간 정도가 지났는데요. 제가 아까 피부 표현이 깐들개 같지 않다 약간 푸석푸석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한 시간이 지나니까 광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을 하면서 약간 놀랐는데요. 점점 깐들개 같은 피부로 바뀌면서 피부가 좀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와는 거의 정반대의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피부가 좀 좋아 보입니다. 어떤가요? 맨 처음 피부 표현보다는 확실히 좋아 보이지 않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푸석푸석했던 피부가 매끈매끈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쪽에 여드름이 조금 더럽게 커버가 된다고 했는데 이거 각질도 싹 잠재워줬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쿠션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발랐을 땐 솔직히 불호였는데 한 시간이 지난 지금은 약간 호? 엄청 매트할 줄 알았는데 막 그렇게 매트하지도 않아서 건성인 제가 발랐을 때 지금 건조하지 않습니다. 커버력도 괜찮고 뭐 이 정도면 중 정도는 가는 쿠션인 것 같은데 바로 마스크 테스트를 해볼게요. 마스크를 껴주고 어차피 좀 이따 외출을 할 거긴 하지만 근데 이게 겉에 광이 조금 돌아서 묻어남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광이 나는데 묻어남이 없으면 진짜 대박인 거거든요. 짠! 여러분 잠시만요. 이거 뭐죠? 왜 코 쪽만 이렇게 묻어남이 있고 볼 쪽은 묻어남이 없죠? 볼 쪽은 지금 보시면 묻어남이 거의 없고요. 여기 입술이랑 코 쪽 코 쪽에만 묻어남이 좀 많습니다. 근데 광이 돌았던 쿠션치고는 왜 이렇게 안 묻어났지? 이건 제가 외출 갔다 와서도 확인을 해볼 텐데 묻어남은 아주 약간 있는 편. 여러분 이거 밀착력이 좀 대박인데요? 마스크 썼다가 벗어도 자국이 안 납니다. 자국이 전혀 어디가 자국인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광도 그대로 남아있고 코도 아까 좀 많이 묻어났다 했잖아요. 근데 코에도 자국이 없어요. 제가 두 번을 덧발랐는데도 묻어남이 많지 않았고 밀착력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많이 묻어나진 않았지만 제가 여기다가 한번 수정 화장을 해볼게요. 수정 화장을 톡톡톡톡톡 지금 갑자기 새로운 피부가 완성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게 리얼 깐달걀. 이거 뭐예요? 갑자기 수정 화장하니까 깐달걀 피부가 됐는데요? 웬일 갑자기 피부 엄청 예뻐 보이는데요? 이거 신기하다. 바르면 바를수록 깐달걀 같은 피부 표현이 완성이 되는 쿠션이에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쿠션이네요. 이거 처음에 봤을 땐 진짜 별로였는데 바르면 바를수록 매력이 터져나옵니다. 어머 진짜 웬일이야 이거. 여러분 피부 보세요. 대박이죠? 여러분 덧발랄수록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쿠션 안에 있는 리퀴드 그것끼리 뭉치고 뭉쳐가지고 더 예쁜 피부 표현을 보여줍니다. 지금 피부 표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완전 이거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오래 보아야 매력적인 쿠션인 것 같아요. 지금 코랑 나비존 쪽에 요촐도 잘 안 보이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피부 되게 좋아 보이지 않나요? 네 여러분 일단 이렇게 수정 화장까지 다 마쳤고 지금 시간은 6시 18분이에요. 7시간? 6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피부를 확인을 할 거거든요. 지금 건성인 제가 사용해도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서 속건조가 느껴지는지 그리고 마스크에 묻어남은 많은지 시간이 지났을 때 피부 표현은 어떻게 돼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지금 시간 바로 2시 11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한번 벗어볼게요. 네 이런 느낌이고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매트 쿠션이라고 보면은 묻어남이 많은 편이고요. 근데 지금 제 얼굴에 광이 나는데 글로우 쿠션이라고 보면은 묻어남이 별로 없는 편. 근데 묻어남은 솔직히 조금 네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바르고 수정 화장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피부를 조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느낌인데 죄송하지만 제가 느끼기엔 무너짐이 조금 더럽게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쪽 인중 부분 그리고 여기 턱 부분 그리고 이쪽에 기름기가 이제 올라오면서 조금 더럽게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게 매트 쿠션은 맞는 것 같은 게 이렇게 기름이 올라오는 부분을 제외하고 볼, 턱, 인중 부분은 되게 건조해요 지금. 그리고 특히 인중 부분이 진짜 더럽게 무너졌거든요. 무너짐이 예쁘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네요. 제가 이걸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점은 되게 애매한 쿠션이다. 매트 쿠션도 아니고 그렇다고 촉촉한 쿠션도 아니고 막 좋은 쿠션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별로인 쿠션도 아닌 그런 애매한 쿠션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었고 이 상태에서 수정 화장 해볼게요. 제가 느낀 건데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되게 딱딱해가지고 뭐랄까 양을 좀 적게 묻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푹 이렇게 해가지고 양을 많이 묻게 만들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수정 화장을 한 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수정 화장 진짜 잘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오른쪽이 진짜 진짜 예뻐졌거든요. 완전 깐대결. 음 여기도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건조한 게 보입니다. 약간 각질이 뜨는 것 같아요. 이 수정 화장 했을 때 피부 표현이 원래 이 쿠션의 피부 표현이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지금 수정 화장을 한 피부 상태는 이러합니다. 이쪽은 아주 광이 돌아서 예뻐 보이긴 하는데 가까이서 보면 약간 텁텁해 보여요. 근데 여기는 유분기가 조금 많이 돌았던 나비존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수정 화장이 잘 됐는데 유독 건조함을 느꼈던 인중. 그리고 처음에 각질 부각이 있었던 코 부분은 아무리 수정 화장을 해도 피부 표현이 예뻐지진 않네요. 시간이 지나니까 기름기가 약간 올라오면서 더럽게 무너지고 요철이 많이 부각돼가지고 이 점이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새벽 2시에 마무리하는 롬앤 누제로 쿠션 총정리 가보도록 할게요. 처음 발랐을 때는 매트했는데 제가 건성이어서 스킨케어를 꼼꼼하게 해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면서 유분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완전 매트한 쿠션을 썼을 때는 이렇게까지 유분기가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쿠션은 완전 매트한 쿠션은 아니어가지고 솔직히 지성분들에게 추천드리긴 조금 그렇고요. 복합성분들이 가장 잘 쓸 것 같은 쿠션입니다. 그리고 이 쿠션이 양 조절이 진짜 잘 된다는 게 장점인데요. 한 번 그렇게 양 조절을 해서 바르면 굉장히 투명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커버력을 기대하신 분들은 약간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두 번 덧발라주시면 확실히 커버력이 올라가서 커버력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두 번 덧바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쿠션의 가장 큰 장점은 수정화장을 했을 때 피부 표현이 예쁘다는 건데요. 다만 이제 마스크를 썼다 벗는 그 과정에서 무너짐이 약간 더러워가지고 수정화장이 완전 필수인 제품이에요. 건성이 사용하기엔 좀 건조하고 그리고 지성이 사용하기엔 조금 글로시해가지고 커버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복합성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요철 커버는 많이 못 해주기 때문에 피부에 요철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제 생각에 이 제품은 여드름을 커버해주는 건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붉은기 커버해주는 건 진짜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 막 나고 있는 그런 피부에게 추천드리진 않고 그냥 얼굴에 홍조가 많으신 분들 아니면 붉은 여드름 흉터가 있는 복합성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은 사바사이기 때문에 저의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